아, 뭐 기본은 배웠다니까 어깨부터 잡아봐. 그치? 그래서 이제 오른발이 앞... 김욱이, 모로코에 있는 거 확인됐어. 제시카 체포영장도 곧 발부될 거야.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거든. 뒤에서 잡아봐. 인질상황. 너 인질범. 나 조심히. 해 봐. 잡아봐. 이렇게? 꽉 잡아. 안 그러면 천장으로 날아간다. 그런데 안 기뻐? 이거 엄청 희수식인데. 아! 이와 같이 상대의 힘을 여기용하면 안 넘어가는 놈이 없어. 내가 다 해봤어. 여기용. 이렇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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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리다.